그리고 수계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수계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수계 희망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는 3달 이상 맞았는데 이제는 1단부터 수계는 이 수계는 어떤 종교적인 틀을 넣었어서 수행을 하는 성무부잉의 도계입니다. 성무부인의 도계입니다. 궁금한지 알겠죠? 여기는 불교적인 어떤 의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무부 수행자로서의 바탕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 확장하시고 자, Ajay는 그 왼쪽 팔을 조금 끄어줘요. 자, 확장하시고 그리고 저 앞에 주로, 안 뒤에 주로 내가 지나가려야 되니까 강구를 좀 드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개를 수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사가 제가 처음에 법사가 되어서 5개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살생하지 말라. 그 다음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 사왕하지 말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술을 과하게 먹어서 나와 남을 괴롭게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꼭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연멸의 정으로 봐야 되고 쓸데없이 재미로 또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생물으로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이 죽이지 않는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벌어들인 재물이 아니면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탐을 내면 곧 마음 속에서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그 탐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배필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선도수행자는 그것을 늘 마음 속에 새기고 그 청정한 그 정신이 곧 나의 수행이요 가정을 지키는 바탕이 되는 것이며 사회를 맑게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꼭 거짓말뿐만 아니라 독한 마음으로 남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과하게 먹지 말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술을 먹어야 되고 술로 인해가지고 정신이 흐러져서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늘 절제할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마음 속에 그것이 곧 수행력 즉 법력이 이제부터 제가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참의 진흥을 외우고 참의 진흥은 오옴 살바 못자 모지 사바야 사바하 알아해보세요. 오옴 오옴 살바 못지 사바야 사바하 사바야 사바하 오옴 살바 못자 모지 사바야 사바 손살바 못자로 Green 사바야 사바 오옴 살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연비를 하는 그 순간 아주 따끔한 그 찰나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은 그 다섯가지의 그 죄업이 숙렬되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늘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다스리면서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를 알고 죄를 범하는 것과 개를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를 받고 개를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럼 바로 니그칠 줄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무지해서 또는 그쪽으로 전혀 공부를 안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짓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짓는 것 또 짓고 그러다보면 그 음력이 엄청나게 수미산처럼 사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인관계에서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이 다섯가지의 그 프리셉트가 바탕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승부를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거 딱 끝나면 4.5선 5.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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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치는대로 단체산전 차량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축제를 보시는 모델을 만만시킬 수정하겠습니다. 곧 좌지에서는 상상은 위만도대 위만도대 중생을 가 거울이 거울이 우울이 거울이 이루니라 불을 돌을 타 이루니라 이루니라